앞으로 이제 이러한 개발들 이런 개발이 하고 있는 지역들을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점점 더 이제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서 더욱더 좋은 이런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공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 사업들 우리는 그 지하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곳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또 지가라는 게 이러한 교통의 개발을 따라서 상당히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 주변으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또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것이 것이겠고요. 도로 지하와 이제 장점부터 살펴볼게요. 장점 자체가 소음 모음이랄지 분진이랄지 또 미세먼지랄지 또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자체가 환경오염 문제를 굉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특화된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복잡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겠죠. 수도권 안에 상당한 많은 인구 우리나라의 50%에 넘는 인구가 거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런 교통체증들 뭐 출퇴근 시간에 이런 체증들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동시간의 단축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만큼 시간이 금이고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그게 주거생활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또 용이한 것은 당연시 되는 것들이고 또 상부층에 이제 도로를 지하로 넣기 때문에 상부층에는 또 새로운 토지가 생겨가죠. 그 토지를 또 새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 토지에는 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녹취 공간을 상당히 조성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계신 거주하신 분들에게도 상당한 많은 장점적인 요소를 상당히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국가 입장에서는 통행률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세의 확보에 대해서 더욱더 더욱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도심의 이런 단절화도 해결이 되고 있죠. 위에 상부에 이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왼쪽에 있는 지역과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서로 단절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도로를 지하로 넣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지역으로서 더욱더 이렇게 일원화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적인 측면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까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제 서울시와 경기도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고속도로, 고속철도랄지 SRT랄지 이런 철도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도로도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있죠. 서울에 이던 동북권의 동북아선도로 지화 사업이랄지 또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면 또 서울역부터 이어지는 또 지하철 1호선 라인들 노루양진까지 이어지는 이런 지상 공간 자체가 이제는 또 지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상에는 이런 보행자 통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들 또 녹지 공간이 조성되는 것들이 또 큰 혜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이고 국회대로 공원화 자체가 국회대로 지화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어느 정도 일부 구간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개통을 또 시작을 했고 상부, 상부, 상부 이런 공간을 이제 공원화시키는 계획이 차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제1경부구역도로의 지화로 지화화도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화도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도 뭐 가보시면 항상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체증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완성에 이르렀을 때는 정말 많은 교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서울광명구역도로랄지 분당수소의 고속화도로와 또 경부구역도로 아래쪽에 동탄지역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것까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챙겨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수도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지화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도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각종 이런 간선도로랄지 또 경부구역도로와 그리고 분당수소와 광명서울구역도로, 국회대로 공원화까지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또 진행되고 있지만 이거 외에도 더 진행되고 있는 철도랄지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화화는 그러면 왜 하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결국에는 이러한 지화화를 왜 하는지는 서울시는 서울시의 이런 토지, 경계권에 있는 토지들 자체가 만성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공급할 토지가 없다는 것이죠.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이미 그 위에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하를, 도로를 지하로 넣으면서 상부 토지를 이런 최유효 이용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지화화의 장점을 상당히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환경, 요즘에 앞으로 미래적으로 갈수록 환경이 상당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자체도 전기차라지, 앞으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죠.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로 인해서 이런 개발, 이런 공사를 통해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부분들, 또 접근성이 용해지는 부분들, 또 거기에 철도와 지화화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의선 수길이 있는데, 경의선 수길 자체도 연트럴파크로서 상당히 변모를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명소로 상당히 변경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서울역과 노량진 사이에 1호선 라인들, 지화화 소식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기반시설이 이렇게 개발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겠지만, 가장 큰 것들은 주거 환경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내 집 주변에 이런 교통시설들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도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포인트까지 짚어드리면서 이러한 지화화 사업들, 오늘 이쯤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